안녕 나는 일어나서 탈 때가 제일 재밌어 하지만 무서워 난 무서워 난 무서워 난 우울색을 준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우와 보름달이다 보여주세요 보름달이 생일 고대 2020년 9월 29일 아이고 언니 그거를 해야된데 언니 게임할때 게임안에 누구 다녀온지 막챈네가 생일이라고 했는데 싫었어 아이고 다음엔 괜찮겠지 높이 가기도 하시네요 흠벨아 유노 만나고 싶어? 응 그러면 여기다가 얘기해 유노야 만나고 싶어 이래 보고싶어 유노야 나 오늘 너무 만나고 싶었어 추석 때 꼭 나와 놀이터에서 만나 추석 때 꼭 나와 안녕 양손으로 잡고 나 이겼습니다 응 가자 근데 막 밤에 응 고양이들이 산고양인가봐 막 고양이들이 막 오더라 산이 아닌데 산고양이가 어딨어 아니야 저번에 하얀 고양이가 밤에 저녁대회가 됐을때 보유인거 나왔어 응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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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